자, 올해는 미션스파이안 한해 일본에서의 그룹북과 소소스를 통화 중에 만부했고 그룹북에서 4개분의 소 모션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군바이를 시작으로 필리핀, 베트남, 미국 남미 등지에서 해외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수상수감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워랜드입니다 월드로 기사한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한테 멋진 퍼포먼스 항상 선물해주시는 저희 안무팀 레고레이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도와주시는 NLT, 엔터 식구분들 그리고 매니저 오바 그리고 경호티 언니 오빠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스트레인, 티티 모든 스태프분들들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해외를 돌면서 열심히 하고 가장 고생하는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while we're near and meet and most importantly we would like to thank our fans, our 메리 which ended up here in the warm for you guys thank you so much 아, 한국도도? 그리고 저희 한국 구독자인데 저희 응원해주시는 메리 부대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on't miss you we should see